고급문법 핵심 정리 예상되는 정황 또는 어떠한 사태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 국면에 있는 단계임을 나타내는 문장체 표현입니다. 이론에는 강하지만 실전대가 되면 약합니다. 이론에는 강하지만 실전대가 되면 약합니다. 이론에는 강하지만 실전대가 되면 약합니다. 막상 그때가 되자 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막상 그때가 되자 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막상 그때가 되자 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막상 연설을 마치고 내려올 때가 되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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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연설을 마치고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막상 연설을 마치고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막상 연설을 마치고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